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오해하기도 쉽고 헷갈릴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저희는 이 비디오로 여러분께서 성경을 보실 때 어떻게 하면 더 잘 이해할 수 있을지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우리 모두 한 번쯤은 다른 사람이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것을 오해했던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오해는 여러 가지 문제와 상처, 좌절을 불러일으키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시간을 두고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것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면 우리는 많은 문제를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우리도 상대방에게 그렇게 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원리를 성경을 이해하는데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이해하거나 적용하고 싶지 않으니까요. 성경을 읽거나 공부를 할 때 우리는 그 말씀을 기록할 당시에 의도했던 의미가 무엇인지 이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말씀을 읽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맥락을 주의 깊게 살피는 것입니다. 맥락은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해주는 가장 중요한 열쇠이며 우리가 그 말씀을 오늘날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럼 맥락이란 무엇일까요? 맥락이란 본문을 기록할 당시에 전반적인 상황과 배경을 가리킵니다. 우리는 마치 탐정이 된 것처럼 맥락을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합니다. 당시 상황과 배경에 대한 충분한 증거를 확보할 때까지 섣불리 결론을 내리거나 해석을 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기억해야 하는 두 가지 맥락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문자적 맥락 문맥입니다. 문맥을 살펴보는 것은 구절 혹은 단락이 전체의 본문과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본문을 둘러싼 단어와 문장을 참고하고 그 본문이 속한 책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생각하고 나아가 성경 전체가 전달하는 내용 내에서 그 구절을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의미를 파악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똑같이 중요하면서도 자주 잊어버리는 맥락이 있는데 그것은 역사적 배경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되었지만 인간적인 요소도 들어 있습니다. 역사적 배경을 이해한다는 것은 성경의 저자와 독자, 성경 속의 등장인물들이 살았던 당시의 세계와 문화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기록한 저자들은 우리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영감을 받아 성경을 기록했으나 그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문자 그대로 받아 적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대신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성경의 저자들에게 그분의 메시지를 그들의 독창성과 문체를 통해 전달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성경의 저자들은 특정한 독자를 염두하고 말씀을 기록하였는데 그 독자는 당시의 문화, 세계관, 배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원독자라고 부릅니다. 성경의 저자는 원독자들이 겪고 있는 질문과 문제, 고민에 해답을 주고자 했고 하나님의 관점에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물론 우리는 성경의 역사적 배경으로부터 수천년 떨어져 있다는 것과 완전 다른 세계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세계관과 문화적 관점에서 성경을 보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먼저 우리의 편견과 문화 그리고 21세기 세계관을 살펴보고 내려놔야 합니다. 그런 다음 우리는 성경의 저자와 대상 본문 속에 있는 사람들의 세계와 사고방식이 어떠했는지를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 당시 사람들의 세계 속으로 들어갈수록 그들의 말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들과 그들의 세계를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래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을 오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오늘날에도 적용할 수 있는 영원한 진리와 그 당시의 문화적인 것을 구별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 각권의 역사적 배경을 이해할수록 말씀은 생동감 있게 다가올 것이며 하나님의 영원한 메시지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살펴봐야 할 두 맥락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문맥이고 다른 하나는 역사적 배경입니다. 우리가 성경의 원 의미를 이해하고자 이 두 맥락을 활용할 때 말씀 속에 계신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튜브 채널을 구독하시거나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를 팔로우 하시면 저의 최신 정보를 접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성경에 관한 질문이나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고 계신 일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